저거 딱하면 부서지겠는데 저거? 아 이렇게 해서 밧줄을 당기래 아 그니까 에러를 누른 상태에서 부수는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점프인가? 어 원피스 찾으러 떠나는 거 맞아요 오우후 오와우후후 아 이 와중에 그래픽 딱 볼만하게 잘 만들었죠 아주 그쵸? 삶과 죽음 진짜 그 사이에서 이 아찔함의 사이에서 그래픽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여기 가요 번즈의 셀 셀? 달콤하고 오케이 이런게 나중에 힌트다 얘들아 이런거 이거 봐 이거 뭔가 누르는게 있네 퍼즐이 벌써 나왔다 그쵸? 그런게 아닌가 누르는게 아닌가 어 이게 뭐 있다 금과 은을 뜻한대 금과 은을 뜻한대 스페인 스페인 악마들이 나의 파나마 총동령의 사슬로 구속했다 난 해적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그저 형식일 뿐이다 즉시 교수형이 처해지겠지 너게 고백하마 나는 헨리 에이벌이 선장의 선언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힌두건스웨이 약탈에 참여했었지 이게 그거 같아요 헨리 에이벌이 선장의 선언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흰수염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면 골디로저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지 해적왕의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런 얘기 같아 우리는 신의 눈 아래에서 수많은 잔혹행위를 저질렀고 이제 나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 지금 나는 스페인 놈들의 감옥에서 가장 높은 감방에 자리하고 있다 바다를 내다보며 너와 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갈망하고 있지 나는 많은 것을 후회하지만 그럼에도 이 운명에 순응한다는 것을 알아라 언젠간 네가 이 지옥으로 오는 길을 찾아 내 십자가를 지고서 낙원의 불을 발견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 말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해적이 아닌 것 같네 조셉 번지 어? 반대편 있잖아 달이 있네 이게 뭔가 힌트일 거야 이런 거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 좀 더 좋아 이런 거 잘 봐야 돼 아! 오! 사짜리테리우스 훈이니깐 바다를 안으로써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이거 좀 약하거든요 어 오! 이거고 아 아 뭔지 알았네 아 여기 있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저건에 모래시계를 먼저 눌러야 되는건데 모래시계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야 될거는 이건가 모래시계 다음에 XII인가 그 다음거를 잠깐 다시 보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 M처럼 생겼는데 M에서 딱 위로 올라가는 그거거든요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이거네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찾아야돼 아 그거 아니야 그 글자 한번 봐야겠어 어 이거야 아 뭔 말인지 알았네 따로 있는 숫자가 아니라 같이 있는거였네 아 그러니까 저게 같이 있는거였어 하나하나가 있는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있는게 아니었어 하나하나가 있는게 아니라 같이 있는걸 누르는거였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옳다 진정한 사실은 남겨두기 오케 오케이 오케 저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 물건이였잖아요 아까 편지에도 오케 알았다 그럼 돌아와 언차티드의 진짜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주인공이 보물을 찾으며 꼭 적들이 와요 제발 부탁한다 진짜 정말 안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면 안 돼 지금 무기도 없단 말이야 어디선가 처음 본 적들이 밀려온다 내려가자 에러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당할 수 있대 이거 부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밑으로 가나? 오케이 오 생각보다 줄이 기네요 자 부딪혔어 명예 미안해 네이트 간다 줄 줄 이거 감기는 거 이거 개간지 오오오오 떨어져 떨어져 내려와도 된다 이건 됐스 여기 나가니까 배경이 파라다이스 이 상태로 탈출하는 거 아니야? 설마 오오오오 너무 빨리 튀었어 오오 개불쌍해 이거 찾고 오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 저 스토리 오오오 January 어 진짜 2월 방금 멘트 저런 멘트 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왼쪽이에요 왼쪽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자 잡아요 오케이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갑니다 됐어 이쪽은 아니야 여기가 뭔데 벽에 뭐 있다 아까 번지했잖아 내가 그거는 번지라 보기도 애매해요 그냥 그냥 정말 바다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돌멩이에 머리를 막아가지고 간다 실제로 이렇게 뛰어서 여기 딱 착지하려면 제가 볼 때 손톱 다 나갈걸요 음 아 이런식으로 이거 사나 아 사네 주인공한테 왜 그래 미안해 주인공 깨끗하게 쓸게요 네네 이제는 같이 그냥 가는구만 아주 한 배 탔어 연기 한 배 조금 더 고품질 올렸어 내가 돌려준거야 형 근데 진짜 많이 늙었다 쌤 어렸을 때 진짜 멋쟁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네 최소 4명이네 얘네 3명이랑 바르가스 같이 합쳐서 야 바르가스 해결 안 된다 제가 볼 땐 조만간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공 악당인데 고품질 올렸어 오케이 그럼 뭐 하나 오우 헉 헉 에잇 제가? 좀 조심해 그리워 에이리의 여자들이 왜 억지한 크루시픽을 흘러내냐? 크루시픽을 흘러내냐 사실은 크루시픽은 예수님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형태입니다 아, 저 가톨릭이 어려워져요 그 들어가는 사후에 원태의 주님과 여호와서 원태의 주님과 그리스의 주님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를 예수, 하나님의 지혜가를 끊인 것 같다. 그는 지혜가의 지혜와의 지혜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는 그 지혜가를 보며? 지혜야의 지혜가를 당하니까? 네. 뭐? 당신이 알아듬야? 이럴 지혜의 칫솔의 신하가가 있습니다. 일상으로 생활한 지혜가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초 내로 슥 아니다 아직은 못 가겠다 아직은 스코틀랜드로 못 가요 큰일 났다 칼도 뒤에 근육 대박이네 야 칼 들었다 뒤에 이사람 뒤에 그 연장 챙겼는데 엉덩이에 오우 야야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아니 이자식이 야 쌤이 도와줬어 어어 야 랏 요런 요런 빠져나와 다 그냥 뭉개 그냥 어 잠깐만 얘 흑형인데 어 주먹 피하는게 있네 그냥 아 주먹을 피하는게 다른게 아니고 그냥 회피야 어 구르기야 구르기 자 빠져나오구요 어 서로서로 도와 그렇지 그렇지 서로서로 도와 아주 좋아요 오우 콤보 오졌다 어 콤보 오졌어 그렇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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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와 이자식아 어딜 길을 보고 있어 요 자식이 어딜 니가 제일 센놈이지 어 어 어 나 갈 시간이다 미국놈이래 순간 나 미국 갈 시간이란 줄 알았네 나 진짜 어 나 순간 미국 갈 시간인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어 미국 갈 시간이라는 줄 알았어요 미국 가면 큰일나 야아 오 오 오 오우 야 방금 저기 머리 오우 야 얘는 무슨 힘이 이따이야 그렇지 뭐지 다 때려 내가 눕혔었는데 내 친구들 어디갔어 어 이거봐 내가 칼이 딱으로 뒤에 옆에 어 바르가스 바르가스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언자티드 뭐 타격감 좋네요 어 좋네 타격감 아 아 아 일부러 제가 발견 발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거 챙기네 또 연기하네 또 그치 공권력 크립 그래도 바르가스 그거 좀 짬이 된다 얘들아 어 조금 짬이 되네 개인실도 있네 꽤 짬이 되는 놈이구나 어 어 어 어 어 총 들었다 어 어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20명 다 시작할 수 있어요. 너 이 없을 수가 없어. 25명 25... 25... 그렇군요? 네명이니까 네 명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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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이렇게까지? 어어! 뭐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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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제가 제가 1시간 형이라고 했는데 30분 형이네요 5시 20분밖에 안됐네 갔네 이 형 야 내가 근데 아까 그런 말하려고 그랬거든 야 레이프가 얘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너 미쳤어? 레이선이 네이트가 이런 얘기 할까봐 그건 너무 소설이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내가 말을 안했거든 아 아까 멘트 날릴걸 와 미쳤네 야 저 정도면 권총 아니다 저거 AK다 야 AK SMG다 야 우지다 우지 대박났다 야 풀가동 됐다 지금 가동 지금 전부 다 시스템 풀가동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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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말야 어어어 와 야 총 빗나가는 거 좋아 역시 넌 주인공이야 정면 빗나가는거 어우 자 가죠 내 몸에는 기름이 발라져있다고 다 지나가지 자 올라가야돼 어디야 어디 어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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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공 버프라고 나는 아 오케이 이거 아니야? 절..절로 먼저 안..안 뛰어질텐데? 아 여기 뭐 버튼 누르는게 있네 어쩐지 여기 바로 안뛰어질거 같아서 내가 절으로 이용해서 옆으로 뛰려고 했던건데 자 다리로 차 그렇지 이런 레이프 싸가지 없는 자식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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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이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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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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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우 오우 얘네들은 뭐야 아아 교도소가 안보여 오우 뭐야 야 이거 레이프는 안도와주는거지 지금 딱보니까 이 형이 샘만 도와주는거 같은데 오우 아우 그렇지 마무리 됐어 그렇지 레이프로 따라잡야되는데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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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미는거야?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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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즌브레이크 있네 이거? 오우 아 진짜 미로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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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프 도와주네 와우 으 stick to the play.